고려시대 동종의 양식 변화를 보여줄 중요한 자료가 포항고문화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호 고성에 실렸습니다. 포항출토동종을 통해 고려시대 동종의 변화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지역에서 출토된 동종 4점 가운데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2점뿐. 고려욱이 조성된 보물 제1280호 포항 5호사 동종과 조선시대 4인 스님이 제작한 보물 제11-1호 포항복영사 서우남 동종입니다. 나머지 두 점은 무엇일까? 포항고문화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호 고성이 영일출토종과 흥해대사종을 소개했습니다. 흥해대사종은 고려정기, 영일출토종은 고려중기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박물관에 있는 영일출토종, 포항출토종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는 실척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비교를 하던 차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서 보관되었던 흥해대사종이라는 종을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종은 고려전기, 그리고 대구 박물관에 있는 종은 그리고 오사 있는 종은 고려 후기의 종으로 같은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종의 발달사람 명문에 의하면 흥해대사종은 956년 고려광종 7년에 흥해업에서 주조됐다는 사실만 전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오키나와 현잎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1908년 일본 국보로 지정된 종의 용루가 일본 종의 특징인 쌍용이 아니라 신라종과 고려종의 특징인 단용으로 돼 있어 당대 불교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종의 특징이 용류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 종은 쌍용인데 한국 종은 용이 한 마리예요. 단용이고 그리고 음관이 있는데 이런 전통은 충실하게 개성되고 있고 11세기 중반에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영일 출토종은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높이 38.7cm로 일본인 모우라 히데오가 소장하다 해방 후 경주박물관을 거쳐 현재는 대구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범종에는 불보살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비천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관을 쓰고 장신구를 폐용하는 점에서 보살상의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흥의 대서종은 한 분은 한쪽은 꿇어 앉아서 이렇게 공략하는 모습이고 한쪽은 서 있는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영일 출토종은 고려 중기의 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천의 모습이 아니고 보살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영일 출토종에서 보살상의 모습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다 오어사 동종에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 중흥이 동종양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역 출토 동종을 통해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 동종양식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안홍기입니다.